외곽에서 석점도 굴발 다시 잡아서 득점 앤드워 추가자의 투성공 석점 플레이 완성 박다정, 국민주, 강민주 빙글 돌아서서 어려운 자세에서 올립니다 득점, 부산대학교의 방역 강민주 페인트존에서 올려놓습니다 강민주의 투포인 1년차의 플레이 차이가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도 패스가 끊어집니다 부산대학교의 속공 강민주, 벤크샷 득점 강민주 강민주 페인트존에서 던져봅니다 벤크샷 득점 조주이에요, 문지연까지 석점 58대54, 그리고 강민주 득점 이수화 꿀밑 빼줬고 강민주가 쏩니다 벤크샷 득점 강민주의 투포인트